박민주와 안영은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게 조금 초반에 누가 더 적응을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망합니다. 코스를 잘 기다려줘야 됩니다. 박민주 선수가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박민주 선수 뜬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농첩을 쭉쭉 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 2개의 범실이 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좋아요. 살짝 길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광복이 Enung은의 서브 야 이번엔 선수 3대 4 한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야 성공입니다. 또한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네. 자. 뒤로 잡지 못하거든요. 6대3이에요. 걸립니다. 네. 살짝. 4대7. 자. 여근 선수도 공격을 한번. 넉 점 앞서 있습니다. 걸립니다. 능력이 너무. 좋구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스마시. 아우 좋아요. 다시 짧게. 그리고 결국. 날카로운 기술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상황. 자. 첫번째 게임 시동이 걸리는 경영이 많긴 한데. 자. 두번째 게임 어떨지 한번 지켜보죠.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차분한 박민주. 안영원도 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아. 화이팅. 짧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0대1. 또 걸립니다. 박민주의 서브. 습우. 아아. 스매시. 넘어왔어요. 다시 찍습니다. 또 넘어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앙. 맞추지 않았던 안영은의 득점. 아아아앙. 이 득점 하나가 안영은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지. 아아아 아아아아. 아 어려워요 나갑니다 네 그걸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몸씨 바로 공격합니다 박민주 결혼 안에 티맞고 4대3 한 점차 앞서 있는 박민주 아 아 십자 켜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흔들릴 수 있어요. 한 포인트 뒤져 있는 안영은. 박민주가 지금 워낙 수비 선수에 대한 대응이 좋잖아요. 너무 안정적이죠. 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4대8. 아 네. 한 번 맞았는데요. 릴리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박민주. 점수가 5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안하는. 네 박민주. 2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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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4심 kings.